김채! 항상 차 조심하고 시선을 건널 때 꼭 손을 건너고 있지 말고 좌우 잘 살필고 벗고 뛰어넘지 말고 킥보드 다가오는 거! 아 엄마 알았어요! 저도 이제 잘 안다고요! 아니 얘가! 엄마만 잔소리를 얻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돼! 네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세상에 위험 많지만 도로 위험이 제일 많죠 예방이 중요해 주의가 필요해 이렇게 숨으며 걷지 말기 보통이 될 때 주의하기 신호등 지켜 차도 같기 좌우 부부 같기 풍돌이 도로는 안 돼! 달리기 한 달 뭐 안 돼! 교통 안전 도로 완전 예방이 너와 내 친구 차량 조심 도로 조심 안전히 소중한 친구 학교를 걸어가자 건널목 건너보자 신호는 확인하다 고객일 고급자 괜찮아! 아줌마! 조심하셔야죠.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 미안 미안. 내가 통화하느라 난방했겠네. 괜찮니? 운전할 땐 통화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 그래 그래. 안 다쳐서 참 다행이구나. 다음부터 아줌마가 조심할게. 정말 미안해. 학교를 향해 가자. 즐겁게 길을 걷자. 오늘도 안전한 날. 추위를 살피자. 좌우를 살피자. 예방이 중요해. 핸드폰 거릴 때 안 돼. 맘 넓고 좌우 살피기. 극통 안전 도로 완전 예방이 너와 내 친구. 차량 조심 도로 조심 안전이 소중한 친구. 극통 사도 없며 세상 만들어봐요. 세이프티 걸즈 팀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저희들 잘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맨날 좌우 살피고 긴장하면 학교를 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저희들 피곤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단다. 세상에 오늘처럼 부끄러운 일이 있나. 아까 미안했어. 내가 깜빡했어. 스쿨존 운전할 땐 속도를 지켜야지. 어린이 보호구야. 어른이 지켜야 해. 핸드폰 하지마요. 운전이 위험해요. 잠깐의 방심이 아이들 위협하죠. 이럴 땐 이런 핑계. 저럴 땐 저런 핑계. 매일 매일 핑계 들며 잊은 날 순 없는 거죠. 삼십을 지켜줘요. 핸드폰 하지마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스쿨존 지켜줘요. 아직만. 아줌마 우리 이 돈이를. 아줌마 뭐예요? 아 그거? 내가 이제부터 널 지켜야 할 때만 안 써달라고? 노! 생! 어머니를 가입해 땄다. 어때? 멋있지 않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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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 어머님의 역할 아저씨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죠 이거도 지켜주고 능력을 지켜주고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감사해요 상심을 지켜줘요 핸드폰 가지버려 스쿨도 지켜줘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길 바랍니다 상심을 지켜줘요 상심을 지켜지켜 상심을 지켜지켜 핸드폰 가지버려 스쿨도 지켜줘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감사해요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감사해요 어리석이 최것은 공에게 hein 아니요 이ision 하나 하겠습니다 아스토리 아주 코로나가 정륵 sin 써 Society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найşa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바다 화해자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우리의 에스시조 방향 業 Lord Benedetto 감사합니다.